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공연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여기 멤버들 인사하실 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중랑구에 있는 그 웨딩홀에서 저희 공연하는데요 여기 축구협회 분들 오늘 소년의 밤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그 행사 오프닝으로 저희가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저희가 음악소리도 크게 못 듣고서 조금 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해서 공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언니! 화이팅! 화이팅! 예 화이팅! 안녕 안녕 진짜요 얼굴에 대한 예의가 있어 이쪽 찍는거야 지금? 어 영상 찍고 있는데요 아 진짜? 네 언니가 너무 열심히 화장을 하고 계셔 너무 열심히 두들기고 계셔가고 아 언니도 열심히 머리를 묶어 근데 원래 여기 안 묻으려고 나 매일하고 있을까요? 너무 가려지지 않냐? 너는? 나요? 파이팅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